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사사기를 잘 보시면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야기가 길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대사사라고 불리는 6명의 이야기가 있어요 온리엘, 에훗, 드보라, 기두온, 입다, 삼손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즐겁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생생하게 스토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반면에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그들의 삶이 짧게 요약됐기 때문에 소사사라고 불리는 6명도 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의 이야기입니다 이 12명의 삶을 보면서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교구는 하나님은 사사들을 분명히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을 환란해서 구해주셨지만 이 사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이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기두온과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라는 부자의 이야기를 조금 깊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두온이 불량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두온을 정점으로 해서 위태위태해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돌이킬 수 없는 하향곡선으로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두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삶이 도대체 어땠길래 그랬을까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들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먼저 제가 기두온 사건이 사사기에서 중요하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던 것을 한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사사들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땅이 평온했다 안식해졌다는 평가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토리가 끝났는데 기두온 이후부터는 그 이야기가 없어요 평온해졌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보면 3장 11절을 보시면 온리엘의 사역 마치시면서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30절을 보면 그날의 모합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5장 31절을 보면 내 본문을 올려주시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또 사사의 사역이 이렇게 마침되고 있고요 기두온의 사역도 기두온이 마무리될 때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이렇게 기두온을 끝으로 마감되는데 이후에 나오는 스토리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두온 이후까지 유지되던 그 무언고가 기두온 이후에 사라져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적들을 평정시켰다 통치했다는 이런 말이 뒤에 가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세가 뒤로 갈수록 점점 악화되어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두온의 중요성은 그는 최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탐했던 사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는 한없는 겁쟁이였죠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담그는 틀에 숨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몰래 거기서 밀을 막 이렇게 빠고 있었어요 비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는 평범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가 주저주저하니까 두 차례 이상이나 기적을 행하시죠 양털의 기적 그래서 그를 사역으로 이끌어내시고 전쟁을 싸우려고 하는데 300명 대 12만 5천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주저하는 그에게 미리 비밀리의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얻게 하시죠 적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게임이 끝났어 다 이겼대 하고 겁먹고 있어 그에게 용기가 나서 자 그럼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겠다 싸우자 하고 이제 외치거든요 그게 사사기 7장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전쟁 구호를 외치는 기두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을 보면 여러분 진교가 부러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위하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기두온을 위하라 한마디를 추가합니다 For the Lord and for Gideon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슬메지 자신을 위한 구호가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마음이 발견되는 것이죠 셋째로 기두온은 왕의 자리를 탐하고 왕처럼 행세했던 최초의 사사였습니다 이 전쟁 구호를 통해 백성들이 아 왕이 되기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백성들이 전쟁이 대승리로 끝나고 나자 기두온에게 와서 이제 우리를 위해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8장 22절에 시작이 돼요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기두온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그가 하는 말을 통해 기두온 마음에 담긴 진심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감추어진 욕망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기두온은 백성들의 이 완곡한 요청을 멋지게 거절했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8장 23절 기두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정답이죠 말 잘했죠 신앙 고백 잘했습니다 아주 올바르게 교과서적으로 합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왕이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긴 하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뭐 일을 해도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순종하는 민족이 어떤지 우리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이런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저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도 하지 마세요 하고 끝났으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바로 24절에 보면 그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여러분 전쟁 중에 거둔 거 전리품 다 나한테 커미션을 좀 주시죠 그러면 제가 공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왕은 아니지만 지도자의 커미션을 좀 주세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가져온 귀고리를 모았더니 26절 보니까 금 1703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요 금 계산해 보니까 금 20킬로그램이에요 요즘 금이 얼만가요? 한 100만 불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꺼번에 그는 많은 돈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이 받을 수 있는 영예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부자에서 그치지 않고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27절 기도온이 그 금으로 애봇을 만들어 애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애봇이 뭔지 아시나요? 애봇?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에 많이 나왔던 것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특별한 제복을 입는데 평상시나 하얀 옷을 입지만 그때 입는 옷이 바로 애봇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 그래서 겉옷, 속옷 다 입고 관, 금패, 특별히 흉패를 두르거든요 가슴에 흉패를 두를 때 여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있을 뿐만 아니라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약간 주사위 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궁금할 때 우림과 둠림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거 전체 대사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도온이 애봇이라는 또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소는 한 군데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신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신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정통성을 무너뜨리면서 또 다른 성소 하나를 만들려고 그는 방향을 몰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중심으로 모여라 나도 애봇을 만들 테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행동은 성경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증치 않은 행동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뒤에 계신 하나님으로 이끌어야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모든 집중을 자기 자신에게 모이려고 하는 그의 욕망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점점 더 왕처럼 행동합니다 이어지는 30절, 29절을 보십시오 요하스의 아들 여룻발, 여룻발은 기두온의 별명인데요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두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이게 일반인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내의 이름이나 기억할까? 아이들 이름이나 기억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왕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자신의 정통성과 족보가 중요하니까 왕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31절 말씀 보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첩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첩의 경우는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세겜 여자,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두 단어와의 합성어인데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My father is king이라는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왜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자기가 왕 되고 싶으니까 아비멜렉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원 안에 있는 그의 모든 욕망을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기도원은 정답을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여러분 저를 왕 삼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불과 다음 절에 이어지면서 이어지는 모든 그의 이어지는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스스로 왕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적으로는 머리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내가 왕인 것처럼 얼마나 많이 행동하면서 살아갑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이 제 삶 속에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가 이렇게 뿌려놓았던 권력에 대한 욕망의 씨앗이 내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의 하나가 정권을 이후에 참칭하고 국정을 농단하는 비극적인 장면을 우리는 구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구장의 사건으로 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분열과 폭력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누어지게 되고 그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장 1절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겜에 갔다고 말했는데요 외같이 집에 간 거예요 외같이 엄마 식구들이 사는 곳에 갔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영적인 성지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위치적으로 보면 지도를 보시면 이런 곳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루마라는 곳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세겜에 가서 외같집에 가서 말하는 것인데요 유명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마주하고 있는 골짜기에 있는 동네가 세겜이에요 그런데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막 가나한 땅을 향해 가는데 가나한 땅에 딱 정착했을 때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선에게 줄이라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재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조금 만난 민족의 성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우수화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우수화 8장에 보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설교하죠 그러니까 최초로 이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모였던 곳이 승리의 설교를 외쳤던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었습니다 여우수화 24장에 보면 여우수화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다 모인 곳도 역시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4장 32절을 보면 이들이 출애굽할 때 가져왔던 조상 요셉의 뼈 요셉이 자기 뼈 가지고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뼈를 세겜 땅에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성지예요 민족의 성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낼 수 있는 온도계 역할을 했던 곳이 세겜인데 지금 완전히 어둡고 타락의 길을 가는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이 아비멜렉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기본적으로 한 것은 뭡니까? 왜 외갓집에 갔습니까? 외갓집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게 뭔가요? 지역감정 조장하는 겁니다 지역감정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들이 다양한 70명이 정신없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동양 사람인 제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고향 가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당신이 돼야지 당신이 우리 왕이 돼야지 라고 미룰 수밖에 없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민족을 분열시켜서 그 권력이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수법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권력을 붙잡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든지 기도 가운데 했다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순전히 그 욕망 때문에 사람들을 부추겨서 권력이 자기에게 모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우상에게 바치던 돈을 줍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메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자금을 이상한 데서 끌어모은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데서 그리고 정치 깡패 건달 양아치들을 동원한 겁니다 폭력을 통해서 권력을 잡기 원한 거죠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한 게 뭐예요 5절로 가보면 형들을 다 모았어요 70명을 다 모이라고 했어요 무슨 계략을 썼는지 아니면 무력적으로 데려왔는지 알 수 없지만 모인 그들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문장은 건조하지만 묵상에 보면 참 굉장히 참혹하고 아주 나쁜 수법을 그는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에게로 권력이 모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이 역겹기 그지없습니다 사사기의 다른 리더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개시를 기반으로 해서 통치했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이 움켜줬던 권력은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철저히 피와 폭력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던 통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와는 달리 아비멜렉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척도 안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모습도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동양 사람들에게 정치 자금을 받아서 동네 건단들을 고용해서 야만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최초의 동족 상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문하세 집안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입니다 지지 기반을 분열시키는 방법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이 오늘날도 교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공동체가 분열이 되고 나누어지도록 요구하는 그의 전략에 휘말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사역할 때 절대로 never 학연 지연 혈연 관계를 이유로 어떤 것도 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다르더라도 배경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항상 깨어있어서 내 뜻과 욕망대로 방향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교훈은 이것입니다 가시 같은 인생으로는 왕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엄청난 사륙의 현장에서도 다행스럽게 한 명의 이복 형제의 요담이 살아남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다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은이라 하나님이 한 명은 살려놓으셨어요 요담이 한 게 뭡니까? 세겜에 가서 높은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막 방송을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는 유튜브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시청해 주십시오 하면서 우화를 하나 됩니다 우화 기억에 남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요 이 우화의 내용이 뭡니까? 감남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메시지가 뭐예요? 다 나무들이 자기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찾아갔는데 모두 다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감남나무에서 나오는 올리브 열매와 기름은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자산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브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올리브는 제사를 위해서 제의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식용으로도 좋지만 치료용으로도 사용되는 아주 아주 긴밀하고 중요한 당시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열매는 중동지방에서 가장 흔한 열매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열매입니다 설탕이 없는 시절에 모든 당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고 지금도 중동지방 최고의 디저트는 무화과입니다 데이트라고 하죠 포도나무는 기쁨을 주는 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마치 물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인데요 제사 드릴 때는 전제, 드링크 어퍼링으로 부어져 드리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죠 또 맛있는 사람들에게는 즐거움을 주니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왕이 돼달라고 찾아가게 했는데 나무들이 다 사양했다는 것이 유담이 하려는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각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다 아름답고 귀했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해주신 소명이 다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남나무는 기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무화과나무는 열매 맺는 것을 통해 만족했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했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사와 은사를 통해 내가 찾은 이 직업에 만족해야 되고요 직장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 내게 주신 나의 배우자 아내나 남편을 통해 만족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녀들로 인해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시나무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시나무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몰랐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에게 남겨진 것은 가시뿐이었어요 남들을 찔러대는 상처와 분노와 열등감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들이 다 자기 밑에 들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다 내 밑에 와 이래야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무들이 그럼 네가 왕이 되줄래 했을 때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거하라 말이 됩니까? 가시나무에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늘 없습니다 기껏 대야 키가 50cm, 60cm밖에 안 돼요 그런 가시나무가 무슨 자기가 그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까? 자기의 존재됨을 몰랐던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안 들으면 이스라엘이 제일 소중하게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것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내 몸에 폭탄이 있다 이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이러는 거예요 이런 온전한 자기 자아의식을 놓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사명은 뗄감으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올리브 나무 오른쪽은 무화과나무 왼쪽은 포도나무, 가시나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광활한 나무에 잘 자라다가 맹말라지면 이제 그 열기로 인해서 어쩌다가 일어나는 불로 태워질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내 사명은 마지막까지 불에 타서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내 사명이야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도 그를 축복해 주셨을 텐데 그는 자기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도 몰랐고 남은 것은 분노와 열등감만 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로 알았고 전부 다 자기 밑에 모이도록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이 우화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비멜레게 말을 들어서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게 여러분의 아버지 기두온에게 잘한 것이면 왕의 통치를 통해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판단이 잘못됐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비멜레게를 보응하실 거고 여러분들도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예언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가시가 너무 많아서 일평생 동안 계속해서 누군가를 찔러댑니다 가학 스스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내 문제가 스스로 해결이 안 돼서 자기를 막 찔러요 자학 그리고 남들이 찔리는 가시를 또 맞기도 합니다 피학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다가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이 예전에 가수일 때 가시나무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아시잖아요 바람만 불면 메마른 가지 그냥 서로 부대끼고 울어대면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자기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남들을 찔러대기만 하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쓴뿌리와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두원도 분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뜻을 따라서 전쟁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사사기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두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삶은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찌지리라 그에게도 가시가 있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자문 15장 19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인생을 가로막는 가시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찔러대고 남들을 찔러대고 남들의 상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가시나무처럼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상처와 가시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2000년 전 어느 누군가가 가시멸 유관을 쓰고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질곡을 다 뒤집어 씻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가시나무 같은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구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시나무 같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과 접목되어서 포도나무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존재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에 사용되는 많은 성물들 있잖아요 법괴, 물두멍, 등잔불, 떡상 등등등 거기에 사용된 대부분의 성물들은 다 조각목을 근거로 만들었다는 사실 아시죠? 시띠나무, 조각목 시띠나무는요 막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막 꼬여 있고요 굉장히 메마른 가지입니다 근데 특징은 강이네요 어떤 나무보다도 강이네 근데 하나님은 꼭 구별해서 시띠나무로 성물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서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금을 씌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꼬여있는 가만 놔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강인하게 다듬어져서 금이 입혀져서 주님을 위한 성물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고 상처, 가시 다 깎여 나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야만 온전케 되고 정금을 입어서 또 그 나무를 피기 위해서는 불의 연단을 받아야 되거든요 불을 통해서 휘어야 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불의 연단을 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히 변화될 것 고침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일평생 가시나무 같은 인생으로 수많은 분노와 열등감으로 내내 살았던 아비멜렉의 인생은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고 3년 만에 민심이 다 돌아서고 맙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도온이 죽는 8장 34절부터 아비멜렉의 스토리가 끝나는 10장 6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걸까요? 성경 본문은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세가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의 사람들이 우상의 돈으로 학살의 자금을 대고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피비린내 나는 사륙을 행할 때 하나님은 부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하나님은 어떤 어떤 행동하시는지 9장 23절 24절을 통해 또 56절 57절을 통해서 인간의 커튼을 걷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일면을 잠시 보여주십니다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또 5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비멜렉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갚으셨나요? 바로 앞에 53절 54절을 보면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그냥 값싸게 여기고 죽은 살인을 했던 그의 인생 역시 값싸게 아주 비참하게 디그니티 없이 없어 보이게 죽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여자가 돈진 맷돌 하나가 그의 머리에 떨어져가지고요 두개골이 깨져서 죽습니다 그 모습 이렇게 깨졌다는 얘기 들으니까 옆에 있는 청년에게 야 칼로 나를 대신 죽여라 해서 죽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는지는 몰라도 부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시나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운명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보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좌절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악하는 자기를 향한 가시를 찔러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독특하게 그러나 다르게 지으셨고 우리 각자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해서 메마른 가지만 부대끼면서 울어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가? 그런지 기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 속에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더 이상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접목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가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주님의 소명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비교하시지 말고 내게 주신 소명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겸손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기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반면 교사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연약하고 가시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 접목되었을 때 우리 역시 감남나무요 포도나무요 무화과나무처럼 변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와 주님의 극유를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